세게 쳐야 돼, 생각보다 탁! 세게 쳐야 돼, 세게 쳐야 돼, 탁! 세게 쳐야 돼, 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야간 매점. 저희 매점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혹시라도 원하는 거 있으신데요? 와, 10분이라면서 근데. 네, 금방 끝나요. 아, 그러면 저는 어묵 떡볶이. 어묵 떡볶이? 아, 이거 드시려고요? 네. 그럼 돈을 내셔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를 뽑으셔서 성공하시면 저희가 어묵 떡볶이 바로 대화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실패하시면. 뭐, 또. 실패하시면. 한 병 원샷 하거나 이거 하는 거. 아, 물이 나지, 지금. 좋습니다. 자, 건강해주세요. 간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손님 너무 많아. 어, 나 두 개 집었어. 손님 너무 많아. 자, 보여주세요. 오케이! 컴온! 이 영화를 해준 영화 제목, 외국 영화. 컴온! 네. 이거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컴온. 드래곤볼. 땡! 그것도 있어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드래곤볼도 많잖아요. 드래곤볼도 있잖아요. 드래곤볼 영화 많아요. 주니 형 나온 거. 주니 형 나온 거. 되게 많은데? 네, 뒤에 두 개가 더 있네요. 영화는. 즐기고 가세요.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메뉴. 자, 조기현 씨. 메뉴 사거리 하겠습니다. 뭔데 그거? 청양고추. 그걸 다 먹어야 돼? 어, 귀여 말하기 영화 제목. 한국 영화. 한국 영화. 한국 영화 괜찮습니다. 요구 형 괜찮으세요? 자, 조기현 씨 괜찮으세요? 아, 막걸리 괜찮으세요? 물 못 마시죠? 아, 물을 선택하셨어요, 저. 물이 그렇게 좋으시네요. 배치 오겠고 춤 선택하셨어요. 와, 이거 한국인가요? 저는 막걸리 괜찮나요? 어, 막걸리 맛있죠? 여기 잘 나가요. 어, 저 막걸리. 저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 영화라기 영화 제목, 한국 영화. 어, 한국 영화. 한국 영화 괜찮습니다, 요구 괜찮습니다. 자, 동갑내기? 과외하기. 정답! 가지고 가세요! 와, 이거 냄새 knows, 나. 아, recom time is double job. 저 같은 건 뒤에 줄 서서 안주도 하나 따겠네요. 아. 아, 뒤에 줄 서야 안주도 될 수 있어요? 아, machine is double job. 어, 꽉입니다. 자, 나가주세요.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아니, 하나 먹고 끝이야? 나 물 마셔야 돼, 청량이. 나 물 마셔야 돼. 틀려야겠네. 계란 이거 하나인가요? 네? 계란은 두 개씩 나갑니다. 그럼 저는 구은란. 구은란? 구은란 가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어! 꽝입니다.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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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약간 배짱 영업이에요. 나가주세요. 네. 손님.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왜 두 개?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네? 두 개. 두 개요? 네. 두 개 가능한가요? 한 개, 한 개, 한 개. 자, 한 개 하겠습니다. 자, 하나 선택해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시간 가고 있어요. 빨리,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냥. 아이고, 아이고. 자, 인물 퀴즈. 난이도 상입니다. 오케이. 난이도 상. 빨리 주세요. 인물 퀴즈 주세요. 시스템. 허리엄 허리엄. 상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아니. 모릅니다. 외국인입니다. 나가주세요.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먹어야지 고추. 아, 이걸로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자족발이지, 지연아? 이거 했어. 어, 너랑 똑같은 생각이냐. 자, 뭐죠? 가출, 기출문제. 기출문제. 어, 기출문제. 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땡 잡으셨어요. 이건 거의 100%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음악 퀴즈입니다. 어제 나왔던 음악이고요. 10초 드립니다. 와, 나 알겠어 이제. 6. 5. 4. 3. 기출문제. 와, 기출문제. 슈베르츠. 슈베르츠에. 슈베르츠에. 3. 4계절 중 겨울. 땡! 땡! 어, 이분 아니야? 여기 앉으세요. 송어입니다, 송어잉. 어, 검어 안쪽이지요. 산천어 아니고, 빙어 아니고. 이쪽에 앉으세요. 자, 하나님 들어오세요. 잘 됐어요, 요즘에? 예전에 베트남 갑바에서 한 번 봤었는데. 어, 그때. 그때 봤잖아요. 탬페브루시도 한 번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때보다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빡가, 빡가세요. 빡가세요. 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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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신조어 퀴즈입니다. 슬, 세, 권. 은. 무엇을 줄. 슬. 슬, 세, 권. 어떤 말을 줄인 신조어일까요. 와...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슬기로운, 슬기로운, 세색시, 세색시, 건강하세요. 권이라니까. 야, 테러 처음 들어봤다, 나 진짜. 슬로우 뭐 이런 거 아닐까? 제일 맵지? 빨강이 제일 맵지, 형. 미쳤나 봐. 그럼 저는 이 떡볶이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퀴즈, 난이도, 무슨 글자야 이게? 상이죠. 상자는 안 해. 상식 퀴즈, 난이도, 상입니다. 제 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 이용자들의 개별 특성을 분석해서 좋아할 만한 영상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이게 성이라고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이게 성이라고요? 알고리즘. 이게 왜 성이에요? 정답! 이거를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안주까지 따버렸네. 좋아할 만한 영상을 자동으로 제공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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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맞지? 뭘 고른다고? 뭘 고른다고? 뭘 고른다고? 뭘 고른다고? 한 번 더 줄 서야지. 한 번 더 줄 서야지. 뭘 고른다고? 뭘 고른다고? 뭘 고른다고? 저는 그럼 만두. 자, 만두. 네. 내가 골라주세요. 이거다. 네. 한 번에 그냥. 오케이. 자, 바로. 어? 아, 이게 또 나왔네. 이어 말하기 영화 제목. 아, 좋습니다. 헤리포터와 아즈카바네. 선생님? 선생님? 깡! 야. 야. 선생님? 뭐야 얘. 재. 재수, 재수. 아, 내가 진짜 죄인이다. 너 진짜 재수다. 어, 어떻게 유만한 친구가 있지? 어. 이어 말하기. 일상 추월. 추월은 뭐예요? 추월. 와. 예를 들어서. 꺼진 물도 한 번 다시 보자. 와. 얘기했지. 와, 이거 진짜 배우대? 얘기했지. 장난 아니야, 이거. 와. 와, 이거 게임에서 아예 처럼 먹어보면 맛있네. 황가락이 한 방 자신 있게 먹으면 괜찮아. 한 번에 그냥 확 먹어버리면. 황 먹어, 황 먹어. 삼장만 찍어서. 황 먹어, 씹어, 그리고. 그냥 씹지 말고 삼켜. 어우, 그거 안 될 것 같아. 삼키는 것도 위험하고. 자, 일상 프로. 일상 프로라는 건? dla dla dla! ~~~ 다행이다. 왜 궁금하면 이제 가면 돼요? 자, 표시 아직 남았고요. 이거는 그러면 몇 개예요? 두 개, 한 세트입니다. 밥 하나 큰 거 해, 사야겠다. 내 밥 하나 큰 거 해, 사야겠다. 밥, 밥. 내 밥 하나 큰 거 해, 사야겠다. 이거 먹으세요?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난 너무 좋아하시죠? 진짜요? 위에서 알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콜라보해도 돼요? 아니, 이거는 파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만두가 이제. 자, 골라주세요. 이어 말하기 추억의 광고 카피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3, 2, 1. 아,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힘내라고. 힘내라고? 땡!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재미나게 사는 것이 참 세상이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걸 가져라. 그걸 가져라. 네, 저 괜찮으세요? 방금 딸뽕질 소리도 있겠는데. 기다려주세요. 비빔입니다. 저 밖에 수상을 펴놔서. 안주 하나 더 따러 왔습니다. 구운란 두 개 가겠습니다. 구운란 두 개요? 네. 제가 이번에 먹을 포기 좀 있어서. 그게 남아오고 있어요 지금. 틀려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잘 맞추네요. 날 따라 해봐요. 저희가 하는 동작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비킹크림이고요. 여기 위에 턱. 침묵에 올렸죠? 이거 뭐. 이런 겁니다. 성공할게요. 저걸 어떻게 한 봉에 성공하셔?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한 거예요. 민호야 할 수 있어 너. 오케이. 민호 잘 받아먹어요. 세게 쳐야 돼 생각보다. 탁! 세게 쳐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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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뭘 적어요? 어제 분쟁은 그거랑 똑같은데요? 봐봐봐봐. 먹는 거 아니에요? 민호야 고추 좀 먹어줘. 못 마실래요? 우리 생각보다 힘들어. 고구맛아. 고추맛아. 그렇지 괴롭지는 않지. 물와셔. 물와셔. 하니깐 하니깐. 자 우리 요수. 앉아주세요.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휴. 어디서? 그거 외국에서. 그거 또. 진짜. 자 뭘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족발 가겠습니다. 족발요. 이게. 네. 가운데서 뽑는 게 안 좋은 거 같아. 앞에서 하는 게 나은 거 같아. 그렇죠. 앞의 거를 안 했었잖아 아무도. 아 인물 퀴즈 난이도가. 컴온. 자. 대신에 3.1 좀 빨리 갈게요. 하니깐 하니깐. 3.2.1. 김희. 오우. 선생님. 정답.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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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이거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대표 주셨을 텐데요? 딸이 밖에서 먹는 거예요 밖에서? 편하시는데 여기선 드셔야 돼요. 남들은 다 동맹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갖고 온 게. 자기는 자기 것 먹을 것만. 아이고. 참. 자주 뵙네요. 이번엔 좀 안정이 되셨나 봐요. 아이고. 뭔지 아까 보셨죠? 메뉴 일단 골라주세요. 치즈볼. 치즈볼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경 났어요. 구경 났어요. 구경 났어요. 형 니가 조언을 좀 줘. 마이너야. 빨리 쳐야 돼. 빨리 쳐야 돼. 타점을.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좀 높이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우와. 이건 성공. 성공이지 이거는. 이거는 사실 성공이라고. 대박. 대박. 뭐 했어? 너 뭐 골랐어? 뭐 골랐어? 치즈볼. 어. 자 치즈볼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이 인생을 즐겨라니요. 다음에 이거 오덜별 읽을 해가지고. 상식 퀴즈인데 난이도가 상이에요. 노동이 형이 상이에요. 그래도 노동이 형 이거 맞춰주셔야죠. 민호가 맞췄어요 근데. 요거 맞추면 완전 반전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로서. 설문식 검사로. 개인의 기질. 선호. 등을. 16가지로 나누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 2. 1. ismr. ismr. 와. 아이srs. 아이sms. ISM. asmr을 몰랐던 거예요. ISM. asmr은 아닌데 ISM라는 뭐예요? 그것도 따로 있어요? 저는 열정적인 중재자로 나왔어요. 네? 해봤더니. 아 해보셨나요? 열정적인 중재자. 형, 먹을만해요. 너무 물 넣어요, 물 넣어요. 대불러서 아무것도 몰라요. 먹을만해요, 고추 먹을만해요. 잘 골라야 되는데. 뭘로 하시겠어요? 고소한 근이 볶음? 뭐가 또 쉬운 게 걸렸네요. 인물 퀴즈 과거사지? 3초 드립니다. 3, 2, 1 누구야 이게?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외국 분이시잖아요. 이소리 선생님이에요? 외국 분이시잖아요. 이소리 형. 아 성룡. 반만리? 우리나라 사람인데? 잘 보시면 그분이 보여요. 그분이 보인다고요? 광규 형님. 김광규 선배님. 김광규 선배님. 김광규 선배님. 최상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생겼어? 다 해봐. 뭐 이상한데? 어른? 자 내정 3분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겠다. 이거 하나 더 가겠습니다. 미니 족발 하나 더 갑니다. 족발 하나 더 괜찮지? 이거 맛있어. 나는 거의 지금 승률이 80%다. 괜찮은데요? 난이도 중. 인물 퀴즈가 많다. 중은 어렵겠다. 아니 중 정도면 형 괜찮아요. 자 가겠습니다. 난이도 중입니다. 전 너무 하나 둘 셋 빨리 하지 마세요.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래드 머큐리. 브래드 머큐리. 브래드 머큐리. 브래드. 잠시만요. 잠시만요. 브래드 머큐리 아니에요? 브래드 머큐리에요. 브래드 머큐리에요. 근데 왜냐면 너무. 브래드 머큐리는 그치 선생님. 너무 웃겼기 때문에 땡입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브래드 머큐리. 브래드 머큐리. 브래드 머큐리. 명품 브랜드였어. 우유랑 이런 건 없어요? 우유나 밥 이런 거 없어요. 찬밥. POC 특별히 새겨드릴게요. 이거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무 매워. 저기 그릇 안에 있는 거 하고. POC처럼 정리되게 유해한 신조어 표즈 나왔습니다. 이선좌. 어? 이선좌는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 5. 4. 3. 이수근 선생님. 좌회전. 네. 감사합니다. 좌회전 부탁드립니다. 이선좌가 뭐야? 이미 선택한 좌석입니다. 오오. 뮤지컬을 하니까 아는 거야. 야. 아이고. 내가 뭐 할까요? 떡볶이 좀 나쁘지 않아. 떡볶이 이거. 이거 할게. 떡볶이요. 아 이거. 홍민호우랑 안 어울리는 건데. 홍민호랑 안 어울리는 건데. 로고 퀴즈입니다. 근데 공기업이나 공동기관. 아 맘했다. 그래도 어렵진 않을 거야. 잘 유치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3,2,1 코리아 워터파크 공사라니까 자 여기 앉아주세요 한국수장원공사 정답입니다 아니 이렇게 K 워터라고 써있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냥 워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 오케이 부탁허마 아니 이거부터 봐 이거 뭐할래? 너 혼자 치킨 먹으러 족발 하나 더 먹으세요 족발 하나 족발 족발 아니 해드린다고요 이거는 자 뭘로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손님입니다 항상 맨 앞에 길랬는데 항상 맨 앞에 길랬어 위험하러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우 강장군님 이건 뭐 주종목이죠 족발 하나 내봐 하나 내봐 아니 땡굴뚝에 여기 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길 가던 고양이가 무슨 말이야 얌전한 고양이가 얌전한 고양이가 길 가던 고양이가 야옹 3종 하나 벌리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남의 잔치에 담노하라 배나란다 정답 정답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